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, 엄마가 설명해 줘봐. 1 넘으면 얘, 저거, 2여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돼. 아, 순서. 1번부터. 이게 더 어려워요. 순서대로. 맞고 있는 게 아니라. 이 순서대로. 순서대로. 시작. 이미 다 스캔하셨어. 어머니는 뭐 하셨어? 엄마가 잘 모르겠네, 엄마가. 어머니. 어머니. 됐지, 얘기빵. 건망증이 있으셔서. 왠지 알았다. 미세한 거야? 난 처음에 아빠가 틀린 줄 알았다? 그러니까. 이야. 왜 이가 왜 이상하다냐? 어, 잠깐만. 잡았어. 잡았어, 엄마가. 잡았어. 이렇게 해오면 안 돼. 이렇게 해오면 안 돼. 아, 2가, 2가 여기잖아. 아, 맞잖아. 아니, 2번. 아니, 7 여기. 1번이 7이고. 엄마가 게임 설명해 놓고. 아, 맞아. 2번이 3고. 내가 3번. 3번이 3띠고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저 집에서 개그맨 말고 뭐가 됐겠어? 그러네요. 뭐랬겠어, 저 집에서. 직업군이 아주 한정돼 있어, 저 집은. 시작! 아이고, 얘 가만히 있어?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요, 가만히 있어요. 누구한테. 가만히 있어요. 아버지, 여유가. 아버지 한 사람 안 쓰셨잖아요. 감사합니다. 1장 덕. 1장 덕. 2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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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. 5, 15. 5, 5. 한가 막 있어요. 버즈 가이소! 우와, 아우. 아우, 단말에서. 어, 엄마는 뭐야. 왜? 엄마 또 잘못됐어. 왜 7이고 7이고 4이 남았어. 엄마 왜 10하고 7이 남았어? 아이 몰라. 2억 원은 도대, 2는 도롱뿐이네. 아 근데 아버지 진짜 빠르다. 전 게임은 게임인데. 아빠하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. 그래갖고 안 오고 싶으니까. 지니까 이제 짜증나시는 거야, 지니까. 상대도 안 돼.